한 분씩 우리 여기에 바이올린 선생님이 계시죠? 이분 바이올린을 진짜 또 이 경남에서 들어보기 힘들 정도로 이분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. 오케스트라단 같은 데서도 활동을 하신 우리 전숙경 선생님 모시겠습니다. 제가 원래 예정이 없는데 이 바이올린 우리 들어보려면 공연 티켓 있어야 많이 들어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연주거든요. 제가 특별히 청했습니다. 한 곡만 좀 들려달라고 멋진 모습을 예 헌바울 선생님 들려드리겠습니다. 한 곡은 맨을 못 하신 우리 기회에 대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. 한 곡은 맨을 못 하신 우리에게 사진들이 많아, 한 곡은 맨을 못 하신 우리에게 사진들이 많아, 한 곡은 맨을 못 하신 우리에게 사진들이 많아,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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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